마을관리협동조합 기초교육 중 이번 시간에는 마을조합 정관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사회연대경제연구소의 주수환 소장입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준정관 의미 및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각 장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총칙, 2장은 조합원, 3장은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정립금, 4장은 총회와 이사회, 5장은 임직원 및 사무국 운영지원 전문기관, 6장은 사업가 집행, 7장 회계. 이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은 단어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표준정관에 대해서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그렇게 강의를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정관 의미 및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그리고 운영방법, 그리고 사업활동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동조합 최고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에 따라서 또 규약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규약에 따라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 정관, 규약, 규정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정관과 규약은 협동조합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정관은 또 등기사항입니다. 반면에 규약과 규정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관은 또 표준정관이라고 해서 마을관리조합의 핵심적인 사항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마을관리조합의 표준정관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정관과 규약, 규정 이러한 규칙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자 등 외부와 관계에서 이러한 규칙은 적정한 행동의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또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여러가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마다 이 규칙은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만 우리 정관에 대해서 이해하면 돼. 이러한 태도는 잘못되어 있고요. 조합원들이 함께 정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함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이사장님만 보시지 마시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합원들, 더 나가서 신입조합원이 되려는 주민들하고 같이 보신다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전체적인 체계도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 정관이 기준점이 돼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점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목차에서는 중요한 장에서 7장까지 보았는데요. 사실 표준점관은 8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8장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7장을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합원 파트에서는 2장과 3장을 같이 묶어볼 수가 있고요. 또 기관 파트에서는 4장과 5장을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관이란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기관이란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그리고 사물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가 국가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행정부가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협동조합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총회와 이사회가 되겠고요. 집행기관은 임원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모여서 의결도 하고 집행을 하는데 뭘 하느냐? 바로 6장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과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회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장에서 7장까지의 순서를 보면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장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의 총칙 부분 그리고 조합원 파트, 기관 파트, 사업과 회계 파트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씩 봐보도록 할 텐데요. 1장의 총칙의 주요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문을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려우실 테고요. 또 모든 조문을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사항 위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중요도를 더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하실 때 이 중요 조문의 빨간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우리 협동조합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협동조합하고 달리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름을 다 풀어서 말을 하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공익적인 성격, 주민들의 공론장으로서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옷에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관에서는 이거를 줄여서 마을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마을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2조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조의 목적은 뒤에 나올 사업의 종류와 함께 등기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진 내용이 있다면 또 나중에 등기를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또 표준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사항이 일반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맞게끔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한다.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고요. 빨간색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조는 조합의 책무인데요. 뒤에 조합원 파트에서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도 조합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관교육을 하는 것도 협동조합이 제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1인 1표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항도 중요한데요. 이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거는 협동조합 7원칙에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조의 1항과 2항은 협동조합 7원칙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 사업의 종류에 가서도 필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따로 협동조합 원칙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장 총칙을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요 조문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훨씬 내용을 추격적으로 어렵지 않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장 조합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조합원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10조인데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이라. 일단은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주사무소지가 이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이러한 자격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목적, 앞에서 우리 2조에서 봤죠. 그런 설립목적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만 조합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출자금을 납입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조합원의 유형,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쉽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를 하겠고요. 또 이 물건을 생산을 하죠. 또 이러한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이 돼 있기도 합니다.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환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조합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함께 생산하는, 또 이런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사무국으로 고용된 그러한 직원 조합원이 있죠. 4번, 5번은 조금은 다른 형태인데요. 돈이 이렇게 나의 소비에 따라서 생산에 따라서 고용에 따라서 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후원을 하는 사람,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이런 조합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조합원에 해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을식당을 운영을 한다. 거기에서 식사를 주로 하는 소비자 조합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또 조합원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원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합원의 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강조를 했듯이 출자금을 납부를 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입신청서를 쓰게 되겠죠. 이러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췄다면은 11조 사항에 나왔듯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입에 관해서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또 이렇게 붙일 수가 없게 되고요. 반대로 어때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겠죠. 13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나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디까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납입을 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100만 원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출자금이라는 것은 전액 그대로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보증금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탈퇴 시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왔듯이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졌을 때 그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또 이거 좀 어떤 면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조항인데요. 제명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하는 것은 조합원을 제명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합원들이 제명사항이 될 때까지 그런 부분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서로 간에 주의하는 차원에서 제명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호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때 무조건 제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 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4호도 중요한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또 제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사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정관의 사항에도 나왔듯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제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항과 3항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6조. 탈퇴재명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항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회계년도에 다음 회계년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즉시 이 출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뒤에서 나오지만은 이런 탈퇴재명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회계년도 총회 이후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9월에 제가 이렇게 출자금 환급을 청구를 해보려고 했다. 그러면은 어때요? 네, 바로 안 된다는 거죠. 내년 총회 이후에서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은 괜한 오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정립금인데요. 2장과 3장까지가 조합원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조합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은 3장은 조합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경제적인 책임, 이거 역시도 우리 협동조합 7원칙에 나와 있죠. 경제적 참여,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18조에 출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몇 자 이상 출자를 해야 되며 한 자의 금액은 얼마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데 보통 만원으로 한다 내지는 5만원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0만원을 내고 싶다 그러면 한 자 금액이 5만원이면 어때요? 두 자를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2항에 보면은 한 조합원이 총 출자자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의견에 쏠리게 되겠죠. 협동조합은 1인 1표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 비슷한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출자금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조에는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가 있는데요.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반해서 이러한 경비, 사용료, 수수료는 우리가 탈퇴를 했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자, 기본 회비가 있는데 저는 말관리협동조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 기본 회비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한 달에 천원이 됐든 오천원이 됐든 회비를 내게 되면요.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더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돈을 모아서 여러가지 초기에 부족한 자원에서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득을 얻게 된다. 그거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이렇게 사용료, 수수료로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또 세부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5조 법정정립금과 26조 임의정립금은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5조 법정정립금은 우리 말관리협동조합이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잉여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다 쓰지 말고 일정하게 정립을 해라, 저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조 임의정립금은 이 협동조합의 여러 경우에 따라서 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무저축 그리고 임의저축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장 총회와 이사회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무슨 파트라고 했죠? 기관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이사회는 무슨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의결기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나오는 임원과 직원은 바로 집행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하는 정기총회가 있고요. 뭐 갑자기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된다. 내지는 임원이 그만두어서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된다. 이럴 때 임시총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조항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30조에 보면은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우리 이사장이 소집해서 총회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는 보통 회계년도가 1월에서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 총회를 준비해서 3월 정도에는 정기총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간 스케줄표를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6조에는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 그리고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자자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 그러니까는 협동조합 조합원은 사람 중심으로 1인 1표입니다. 회사가 한 주에 한 표라고 돼 있다면은 그러한 자본 중심의 의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36조에 나와 있듯이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의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회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사항들을 의사결정을 하냐. 이렇게 11개나 많은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실 거는 이 4호하고 5호, 6호입니다. 이거는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승인을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치고 났다면은 뭘 해야 되죠? 결산을 해야 되죠. 그러한 결산 보고서를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산 보고서를 누구한테 주느냐? 감사한테 줘서 감사 보고서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에 또 사업계획안을 짜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짜야 되겠죠. 이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1호, 정관회 변경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2조. 이사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결정을 하느냐. 총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다면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항들을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총회에서 이렇게 의사결정할 내용을 이사회에서 내용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항에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같이 우리 협동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원들이 위원회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45조에는 갈등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또는 중재하는 역할을 이런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으로서 임직원미 사무국 또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임원의 정수에 대해서 46조에 나와 있죠.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 그리고 10명 이내라든지 15명 이내라든지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1명 이상에서 2명 이내 이렇게 숫자를 적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사가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51조에 보면은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계속적으로 연임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사장은 두 번 연임이니까 총 3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사장은 다른 조합에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라고 5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조합을 대표하고요.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여러가지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사는 이러한 이사장을 보좌해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장이 바로 집행기관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는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서 재산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장부 및 서류 등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연 1회 이상 하게 되는 거겠죠. 두 번 정도까지 해도 좋지만은 최소한 한 번 정도를 해서 이렇게 총회 때 감사 보고서를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협동조합에 있어서 어떤 긴장감을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두 번 이상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6조는 조합원의 앞에서 살펴봤던 제명에 해당하는 그런 임원의 책임 부분. 조금 역시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조항을 보는 것은 임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게 하기보다는 임원의 역할이 임원의 책임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게 하게 될 경우에는요. 마을조합에 손해를 가하게 되고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제 4항에 나와 있듯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까지도 책임을 지고요. 5항에 나와 있듯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역시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하고 의결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은 어떻게 선출이 되느냐. 총회에서 선출이 되는데요. 이때 이사회 추천에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합원 내에서 선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2항에 보면 조합원 중에서도 좀 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춘 그러한 조합원이 이사로 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봐볼까요. 2호에서 보면 마을조합에서 몇 년 이상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그럴 때 여기서는 또 이러한 내용으로써 1, 2, 3호 나와 있는데요.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임원을 선출할 때 여러분이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장 사업가 집행입니다.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6장 사업가 집행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앞에서 제가 총칙에 나와 있는 제2조 목적하고 이 62조 사업의 종류가 합쳐서 5D에 기재된다.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협동조합 간 협동사업, 지역사회 기여사업 이런 사업들이 또 우리 마을조합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봐 보겠습니다. 63조 사업의 이용. 우리 마을조합에서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이렇게 조건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매년 사업계에 관하고 수지예산안을 총회에서 의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끝입니다. 7장 회계 파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보시면은 회계연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결산을 했을 때 누구한테 준다? 바로 감사한테 준다. 그러면은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총회에서 승인이 난다라는 거고요. 또 손실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2월금에서 먼저 깎게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 저축 얘기를 했죠. 임의정립금, 법정정립금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표준정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총칙 그리고 2장과 3장에 해당하는 조합원 파트 그리고 4장과 5장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그리고 사업과 해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기회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